엄마 우리 집은 부고를 좋아하나 봐. 통부고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야.. 야 니네 할머니가.. 이제 여행 갔다가 사온 통부고다. 자식들 아주 싫다 쎄.. 오늘 백두 특유의 두손으로 해서 물론 싸우고 난리네 싸우고 난리.. 청룡이가 뺏었어요 또 야 근데 왕관이 물고 도망갔네 저놈어 이 시간만이 제일 조용한 시간입니다. 통부고 파티 할때만 엄청 비싸게 주고 사왔을건데 얘들 준다고 그러면 아주 난리날꺼야 아직 몰라요 이거 보면 이제 난리나게 청룡이 이것도 빨고 저것도 빨고 동생꺼 뺏어가지고 이놈도 빨고 저놈도 빨고 아유 나쁜 놈의식 버거 괜찮아 어이 어이구 그래 버거 청룡이 오빠 딴 데 정신 있을 땐 니 버거 어이구야 청룡아 넌 니꺼만 그랬지 청룡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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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룡이